인터파크 인터파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에 위치한 무전포 소매업체입니다. 인터파크는 2021년 8월 20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6.14% 상승한 9,1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7월 22일 대비 약 4.21%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7월 15일 1만 1,300원 52주 최저가는 2020년 9월 25일 1,86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7월 14일 1억 1,437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0년 10월 21일 14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인터파크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341.45%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241만 주를 순매수 하였고 기관은 42만 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198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1년 8월 2일 가장 많은 33만 주를 매수하였고 2021년 8월 3일 가장 많은 71만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8.58%에서 약 5.86%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6월 3일 약 9.89% 최저 지분율은 2021년 8월 18일 약 5.85%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3조 1,692억 원이며 2015년 3조 대비 약 마이너스 10.39%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마이너스 111억 5,102만 원으로 2015년 651억 대비 약 마이너스 117.12%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0.35%입니다. 순이익은 약 마이너스 258억 783만 원으로 2015년 429억 대비 약 마이너스 160.02%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0.81%입니다. 인터파크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마이너스 28.82배이며 지난 2015년 15.29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288.44%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17.01배 코스다 평균은 15.65배 무전포 소매어 평균은 13.09배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22배이며 지난 2015년 0.73배에 비해 약 67.66%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3.6배 코스다 평균은 4.56배 무전포 소매어 평균은 1.66배입니다. ROA는 마이너스 1.61% ROA는 마이너스 4.23%입니다. 인터파크의 시가 총액은 7,436억 9,273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363위, 코스닥 종목 기준 104위, 무전포 소매어 기준 2위입니다. 매출액은 3조 1,692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113위, 코스닥 종목 기준 4위, 무전포 소매어 기준 1위입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11억 5,102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049위, 코스닥 종목 기준 1,318위, 무전포 소매어 기준 7위입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258억 7,83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053위, 코스닥 종목 기준 1,339위, 무전포 소매어 기준 7위입니다. 지난 10년간 인터파크는 7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3회의 추세 전환은 2016년 2월 11일부터 2016년 10월 4일까지 하락 추세 2016년 10월 4일부터 2019년 8월 23일까지 하락 추세 2019년 8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간 7월의 8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2월의 마이너스 61%로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아멘